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방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증시 상승 출발 전망합니다. 네, 상승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미국 3대 지수는 금요일날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이벤트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한국 4월 수출입 통계 발표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사상 최고, 거의 금년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면서 한미 증시 흐름에 상반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 통계는 보통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수출입 통계 발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국내 지수는 상반된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부분적 공매도도 제기가 되면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은 있겠지만 국내 펀드멘털 지표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반전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특히 수출입 통계 지표를 보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헬스, 특히 2차 전지 쪽 수출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슈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가 좀 선반영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4월 말부터 공매도 이슈에 따라서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이슈 등 이런 지나친 하락 상황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보시고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국내 증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상승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일단 부분적 공매도가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스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한에서 공매도가 시행이 예정돼 있고요. 일단 여기서 오늘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대차 잔고가 적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좀 유효한 전략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차 잔고가 적은 종목들을 보면 건설이나 화학 등 경기 민감 업종들이 대차 잔고가 좀 적게 포진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 중 건설이나 화학주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업황, 호황에도 저평가된 대용주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계속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정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주가 있겠습니다. 삼성그룹주는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인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펀디멘탈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삼성관련된 그룹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미리 좀 선 반영된 느낌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전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상황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수출입 통계 지표를 보면 굉장히 수출입 통계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가장 많은 타겟이 될 수 있다. 공매도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바이오헬스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백신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제가 바이오헬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낙폭 과제된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헬스를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메신저 RNA 관련된 이슈가 또 주말 중에 나왔습니다. 모더나에서 이제 한국 자회사 자회사를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mRNA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